어느덧 데뷔한지 40년 차가 되어가는 배우 신은경은 데뷔 이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다른 연예인이라면 오랜 시간 달려온 인물에게 박수를 보내겠지만 신은경의 경우에는 반대로 어떻게 쉬지 않고 긴 시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데뷔 이후 끊임없었던 논란 때문인데요. 그 논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신은경은 대체 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것일까요? 데뷔 후 다수의 광고를 찍으며 차세대 기대주로 꼽힌 신은경은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을 시작합니다. 당시 인기 절정인 신은경은 무면허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추돌하게 됩니다. 추돌 이후 신은경은 100미터 정도 도주하다가 길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 기동대 버스를 들이받게 되었고 전경들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신은경은 잡힌 후 음주 측정과 동승인 신원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재판에서 신은경 측은 술은 딱 한 잔 마셨으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가 50미터나 미끄러진 것이라며 전세를 사는 어려운 형편에서 본인이 가장임을 눈물로 호소하며 법정에서 실신까지 하는 등 봉쇄를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신은경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은경을 재판한 당시 부장판사는 무수한 압박 전화에 시달렸다고도 합니다. 이후 신은경은 1997년 9월 개봉한 노는 개집창이라는 영화로 복귀합니다. 영화의 촬영 기간을 생각하면 사실상 사건 이후 바로 복귀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2012년 힐링캠프에서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해 빈속의 감기약까지 먹은 상태여서 쉽게 취했고 그 뒤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어떻게 운전했느냐는 질문에 신은경은 아역대 촬영장에서 연기를 하며 운전을 배웠다고 답변했죠. 그러다 신은경은 2001년 영화 조폭 마누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2년 뒤인 2003년에는 결혼식을 올렸고 상대는 박중훈의 매니저로 처음 연예계 일을 시작해 1995년에는 최진실, 안재욱, 박중훈, 김보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할 정도로 큰 회사를 운영했던 김모 씨였습니다. 신은경은 김 씨와 결혼 4년 만인 2007년 이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은경의 이혼 사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은경 전남편의 사업이 부침을 겪으면서 신은경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부분적인 이유일 뿐이죠.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면 남편과 이혼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말없이 사용한 것도 어찌 보면 가족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당시 전남편과 저는 소속사 대표와 연기자 관계였는데 제가 드라마 출연을 확정한 뒤에 돈을 떼먹고 달아났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남편에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기사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해줬어요. 남편이 나를 버렸다는 원망이 커지면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전남편은 신은경의 인감도장을 본인 모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부부사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죠. 결국 신은경은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남편과의 신뢰가 깨졌기에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정수의 연예기획사는 인수합병이 되는데 이후에 경영권 분쟁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소송이 휘말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합병한 회사에서 김정수를 합병 전 회사의 자금 8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죠. 김 씨는 신은경의 인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이에 신은경이 전남편의 연대 보증을 자신도 모르게 서게 됩니다. 이후 신은경은 보증 책임이 없다. 김정수가 빌린 돈 역시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점을 밀어볼 때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며 김정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인감도장에 대해서는 신은경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이 났지만 또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돈 4억 원 중 신은경이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기도 하는 등 신은경은 전남편의 비질부를 떠맡게 됩니다. 그러다 아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것인데요. 먼저 2012년 신은경은 힐링캠프에서 아이의 병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이가 저를 살렸어요. 아픈 아이가 있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며 모성애를 드러내며 자신이 외수종에 걸린 아들을 직접 키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신은경의 전남편의 80대 고령의 시어머니에 따르면 신은경은 2007년 이혼한 후 전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떠맡기고 8년 동안 단 두 번밖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은경의 장애 아들 방치인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신은경이 가지고 있으나 아들은 전 시어머니에게 맡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양육비도 신은경이 아닌 소속사에서 챙겨서 보냈고 장애 아동을 키우는데 부족하여 전 시어머니는 본인의 폐물을 팔아 수술비로 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양육비에 대해 5년 동안 천원도 안 받았어요. 성의를 보여줬으면 더 신나서 키울 텐데 하며 억울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은경은 우리 친정엄마가 그 집에 8년 동안 두 번밖에 안 갔는지 여쭙고 싶어요. 또 두 번밖에 안 봤는데 아들이 엄마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신은경은 친정엄마가 시댁에 방문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을 때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작진의 아들과 최근에 만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신은경은 아이를 못 본 지 15개월 정도 되었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전 시어머니와 신은경의 공방은 유야무에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직접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 김수민은 신은경이랑 식사 자주 했다. 아들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혼 후 아들을 버린 비운의 엄마가 됐더라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김수민은 자식을 다른 곳에 버렸다고 제가 아는 신은경은 그렇지 아닌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애 하나를 없앴다며 과거 루머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신은경은 제가 매주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고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진 못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누가 옆에서 애가 움직이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애인데 저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며 속상함을 표출했습니다. 신은경은 제일 힘든 시간에 선생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살아서 지금 이 자리 없었을 것이라고 눈물 흘렸습니다. 텐트하우스로 연기대상에서 수상소감할 때 김수민을 언급했던 신은경은 당시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떠올렸다고 말했었는데요. 김수민은 그때 은경이가 목숨을 잃을 것 같더라라고 과거 모성의 논란을 안타까워했고 신은경은 끝날 거다 나는 희망이 있으면 버티는데 버티다가 놓게 된 날 선생님 인터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김수민은 보도국에 전화해서 신은경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가만 안 둔다. 한 번 확인을 해봐라. 그 이튿날부터 기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조용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신은경이 구설수에 올랐던 것은 다름 아닌 양악수술이었는데요. 힐링캠프에 출연했을 당시 신은경은 돈을 받고 양악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악수술은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다.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목숨값을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하냐고 반박했었습니다. 이어 신은경은 예뻐지기 위해 할 수술이 아니다. 위턱과 아래턱뼈를 잘라 뼈를 이동시키는 큰 수술이다. 수술 후 3, 4주간 턱을 철사로 고정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다. 심각할 때는 3, 4일 정도 호흡곤란이 왔다. 양악수술은 죽었다 깨도 다시는 못하겠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한 신은경은 양악수술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강한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다. 두 번째는 관상 때문이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초년복, 광대는 중년복을 의미한다. 중년복이 없어서 중년이 짧았으면 좋겠어서 수술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강한 이미지와 관상 때문에 진행한 수술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은 동생을 위해서 돈 때문에 한 수술이라는 것을 이번에 직접 밝혔습니다. 신은경은 양악수술로 시끄러웠다. 저는 당시에 양악수술받을 생각도 없었고 외모 콤플렉스도 없었는데 당시 세입자로 사고 있던 동생이 아기도 있는데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모델료를 받기 위해 수술했다. 당장 길에 나한테 생겼더라. 목돈을 만들 방법이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김수미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나? 박복하네. 난 너가 이뻐지려고 한 줄 알았다. 본인의 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박수받을 일이다. 그런 누나가 어딨냐? 자식도 아니고 너는 정말 꽃길만 걸어야 되라고 말해 신은경을 오열케 했습니다. 신은경은 이번 방송 출연 전에 공황이 왔다. 혹시 선생님께 누가 될까 보라고 흐느꼈고 김수미는 너를 왜곡했던 사람들이 너를 이해할 거다. 남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더 겪을 것도 없다. 누가 될 것도 없고 누가 돼도 된다. 은경이 옆에는 내가 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책임지게 뭐든 달라고 해라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조폭 마누라 때 다친 눈은 거의 실명 상태인데요. 신은경은 작품할 때마다 잘 다쳤다. 조폭 마누라 때 눈 부상을 당해서 지금 한쪽 눈 시력이 없다. 각목을 팔로 막는 액션씬에서 각목이 부러지면서 눈을 때렸다. 우리 몸에서 모든 부분이 다시 원상 복구되는데 신경은 복구가 안 된다. 시신경이 다친 거다. 3개월 동안 앉아서 잤다. 눈 쪽으로 피가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배우인 줄만 알았지만 산전수전을 겪고 이겨낸 신은경인데요. 힘들게 버티고 이겨낸 만큼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응원하겠습니다. 이겨낸 신은경입니다. 또한 시신경이 다친 거다. 간상 sacred 편의점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출간 allez 자체가 2개월י에서는fl Perry에서 12회에 hall의 가량을 그 Leslie가 맞춰서 교환 설aney을 해 defines visitation uno Vaculo He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